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개인에게도 문제 해결의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항상 새로운 그런 도전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도전과제를 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지거나 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유능하다는 이야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한국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 능력이 거의 뭐 실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에 이어 가지고 내년도도 아마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모양인데 아시아 국가의 가운데서 1%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내년도에 한국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참 창피스러운 일인 거죠. 이게 오늘 보니까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가 나왔네요. 투자은행의 견고 한국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서 내년도도 1%대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까 한때 잘나가던 그런 개인이나 국가도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그런 성장 경주에서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그런 현상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바클레이라든지 뱅커버 아메리카라든지 메릴리치라든지 이런 주요 투자은행들이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에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이 1.9%로 집계됐고 올해 성장률 전망인 1.1%보다 높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1%의 성장에 머무는 건데 한국 경제사를 통틀어서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1954년 이래로 연속 1%대 성장을 한 경우는 어마어마한 저렴 경제위기가 닥쳤던 그런 오일쇼크라든지 외환위기의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서 내년에도 1% 성장률에 머무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사업환경이 참 많이 이렇게 악화가 됐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조세 부담하고 준조세 부담인 거죠. 그리고 사회가 점점 세금에 의존해 가지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전북 젠보리도 보시게 되면 나랏돈이란 것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그렇게 펑펑 쓴 겁니다. 그러니 뭐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감세도 많이 했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하니까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부동산 관련 거래세들이 다 이렇게 격감해 가지고 또 이제 감세를 또 많이 시켜줬으니까 세금 수입 부족 때문에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아마 한국은행에서 얻어다 쓰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이 10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자만 1년에 1200억 정도가 나갈 정도의 그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빌린 급전 100조 원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언제까지 꼼수로 세수 구멍을 메울 것인가 2020년처럼 코로나19처럼 아주 급작한 상황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90조 원을 빌린 모양이죠. 10조 원을 더 평화시인데 10조 원을 더 빌려가지고 뭐 세금은 안 들어오고 써야 될 때는 많고 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 계획도 좀 열심히 하고 세수에 맞추어서 이런덜 세금 지출로 이런덜 지출 구조 조정도 하고 공짜로 먹고 사는 숫자도 좀 줄이고 불필요한 공적 기간도 이런덜 구조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입으로 하는 구조 계획 외에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5년을 흘려보내는 거죠.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걸 뜻하는 것이죠. 김세직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가 있어요. 한국의 장기 성장률에 대해서 5년마다 1% 하락법칙을 그렇게 찾아낸 김세직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조 계획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주장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2022년도 4월 11일 새 정부 이대로 오면 2년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 문재인 정부 때 1%로 추락한 데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이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마이너스 성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때 우리 사회는 역동성이 있었죠. 역동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분야마다 노화가 촉진되고 사람의 혈관으로 따지게 되면 노폐물이 엄청나게 쌓여도 청소 한 번 제대로 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서서히 주저앉거나 가라앉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언제 정신 차리냐. 그냥 재정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게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뭐 허둥허둥 또 다 바쁜 발걸음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만 국한되지 않고 이 나라 지금 문제가 이제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고 있는 선거부정까지 여러분들 생기는데 그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될 겁니다. 제가 너무나 우울하거나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판단은 그냥 사심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간에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해서 사회가 유지를 해야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고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삶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를 맹악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문제의 법을 적용해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중에서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척봉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살림이 고단해지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야 크게 타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가 상반기에 모두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들이 많이 배포돼서 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선거를 지키는 일이고 선거를 지키는 일이 우리 자신의 참정권을 내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